너, 너 풀고. 황무님. 민호 아직... 알아. 진영하고 안식이 두 번 풀어. 네. 민호야. 어, 선배님. 너 본인 가운데로 안 들어간다며. 너 오래 못해도 돼, 이 새끼야. 잘해야 됩니다. 너나 나나 잘해야 되는 이유는 있고 그런 이유 없는 애들은 그냥 잘하는데 잘하는 데는 이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. 안 그러냐? 이유가 있어서 꼭 잘할 겁니다. 할머니. 맞지?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잘하자. 너 너무 잘하려고 해서 그렇게 맨날 힘든 거야, 인마. 너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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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